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공화국입니다. 중소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몬로비아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국기는 1847년 독립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주한 해방노예 중심으로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이베리아의 국기도 미국의 국기를 본떠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국기의 11개 줄은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서명한 11명을 나타내고 파랑은 아프리카 대륙 및 성실과 충성을, 빨간은 용기, 하향은 순수를 의미합니다. 왼쪽 상단의 커다란 하나의 별은 1847년 독립 당시에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흑인 독립국가였음을 나타냅니다. 라이베리아의 위치는 아프리카 중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으며 인접국가로는 시에라리온, 기니, 코트디보아르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1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2위이며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한국보다 조금 더 큰 면적입니다. 라이베리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합친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라이베리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1억 달러, 이는 세계 159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의 90%는 크펠레족, 바사족 등의 16개 토착민이며 미국 해방노예의 후손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는 전 국민의 2.5% 정도입니다. 공용어는 영어로 전 국민의 20%가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인구는 20개 정도의 토착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는 약 85%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교가 약 12%, 그 외 토착신앙을 믿거나 무교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역사입니다. 라이베리아의 해안가는 15세기 유럽 항해가들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을 탐함하는 과정에서 후추를 발견하여 후추해안 또는 곡물해안이라 불렸습니다. 온주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대부분 서부와 북부에서 진출했다고 추정됩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노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22년, 일부 흑인노예들이 해방되었고 이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1847년까지 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중반까지 약 400만 명의 해방노예가 이주하여 권국한 나라가 바로 라이베리아였습니다. 라이베리아라는 국가명 자체가 라틴어로 해방을 뜻하는 리베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47년 7월 26일, 미국계 라이베리아 정착민들은 미국의 후원 아래 정식적으로 라이베리아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계 해방노예들은 스스로 특권계층을 형성하였으며 토착 원주민들을 차별하며 노예로 삼았습니다. 총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의 독재 체제에 대한 토착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80년, 크란족 출신의 사무엘 도 상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실질적인 군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라이베리아의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무엘 도는 집권 이후 미국계 흑인노예 후손은 물론 다른 경쟁부족들까지 대량으로 확살하는 등 폭장을 펼쳤습니다. 1989년, 반정부단체인 라이베리아 민족 애국전선은 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계 해방노예 후손이었던 찰스 테일러는 크란족을 제외한 다른 종족들을 귀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1990년, 도 대통령은 집권 10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내전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7년 동안 내전이 더 이어진 후에야 휴전협상이 체결되고, 1997년 찰스 테일러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찰스 테일러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정적을 탄압하고 폭압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2000년, 제2차 라이베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찰스 테일러는 2003년 나이지리아로 망명하고, 라이베리아에는 연정 형태의 과도중부가 출범했습니다. 찰스 테일러가 나이지리아로 망명하면서 내전은 끝이 났지만 후유증은 처참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약 25만 명이 사망했으며,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당 출신인 앨런 존슨 설리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1938년생으로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경제학자인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설리프는 2006년부터 1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기초교육보급, 평화정착 등의 성과를 낸 공로로 201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명 축구선수 출신의 조지웨아가 성공한 빈민가 출신임을 내세워 서민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73년 만에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6년 임기의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의회는 양원제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0명과 하원의원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경제는 산업별 GDP 구성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주요 농작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작물로는 야자오일, 바나나, 커피 등이 있습니다. 1925년 미국의 파이어스톤사가 250만 달러의 차관을 공유하고 라이베리아에서 고무나무 재배를 시작하면서 라이베리아는 서서히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는 철광석 및 지하자원의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이베리아의 광공업 비중은 5%대로 높지 않으나 철광석과 다이아몬드는 라이베리아 총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목재자원 역시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내전이 종결된 이후 국제기구로부터 기부와 개인투자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 부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대서양의 면에 있는 해안국가로 해안선 길이는 579km에 달합니다. 기온은 열대 몬순기후 지역에 속하며 연중기온이 높고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기간에 연간수량의 약 80% 정도가 몰아내리고 건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하르마탄이라는 먼지바람이 불어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연안부의 기온은 연중 고온다스파나 내륙부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편이어서 생활하기 용이하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의 기아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2018년 라이베리아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 중 33.7점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이는 조사 대상국이었던 119개의 개발도상국 중 108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기아 수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라이베리아는 황열병,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지역인데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장 큰 피해를 준 곳이기도 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의료시설이 거의 파괴되었고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국가에서는 GDP의 약 10% 정도를 의료 부문에 투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2008년 기준으로 라이베리아는 국민 10만 명당 의사가 한 명꼴로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한 명의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국가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결혼인구 중 약 3분의 1가량이 이런 일부 다처제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성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는 화려한 직물 공예가 유명합니다. 미국 해방노예들이 미국의 퀼트를 라이베리아에 들고 왔고 19세기 초부터는 라이베리아 여인들이 정교한 바느질 실력으로 고품질의 퀼트를 생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퀼트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은 자국을 방문하는 해외 정상들에게 라이베리아에서 생산한 퀼트를 환영의 선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지웨아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축구선수로 크게 이름을 날렸으며 선수 시절에는 에이에스 모나코, 파리 생전에맹, 에시밀란 등 유럽의 유명 축구팀에서 활약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 출신인 조지웨아는 15세가 될 무렵 당시 3불 리그의 골키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를 희망하던 그는 꾸준히 공격수로서의 연습을 결리하지 않았고 4년 뒤 1985년 마이티 배럴에서 프로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20세가 되던 1986년, 라이베리아 최고의 팀이었던 인빈시빌11으로 이적한 조지웨아는 23경기에 출전해 24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바로 아프리카 축구 강국인 카메론 리그로 스카우트됩니다. 아프리카 리그에선 좋은 공격수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문명이었던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킨 인물은 아스날의 명장으로 일컬어진 아르센 벵거 감독이었습니다. 벵거는 아프리카로 직접 찾아가 웨아의 플레이를 눈여겨보았고 당시 아르센 벵거가 맡고 있던 축구팀인 프랑스 리그의 AS모나코로 영입합니다. 웨아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바로 소속팀을 프랑스컵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고 AS모나코에서 4시즌 동안 47골을 넣으며 벵거에게 보답하게 됩니다. 1992년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한 후 프랑스 리그 우승은 물론 1995년에는 바이올렌 미넨과 바르셀로나를 꺾고 역사상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까지 진출시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명문팀인 NC밀란으로 이적한 웨아는 축구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발롱도르 상과 피파 올레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웨아는 은퇴 후 내전으로 상처하는 조국 라이베리아를 위해 조지웨아 기금을 설립하는 등 라이베리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2005년 대선에서 한 차례 낙마였으나 2017년 다시 대선에 출마하며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레소토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킹덤 오브 레소토 레소토 왕국입니다. 아프리카 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부의 중동부 지역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마세루입니다. 레소토의 국기는 파랑, 하양, 초록이 가로로 배열된 삼색기로 중앙에는 검정색의 레소토 모자가 있습니다. 파랑은 물과 하늘, 하양은 평화와 깨끗함을, 초록은 국토와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레소토 모자는 전통문화와 민족을 뜻하며 검정색은 레소토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레소토 최초의 국기는 국토는 1966년에 새로 선이 끄어진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기가 변경되어 온 특징이 있고 현재의 국기는 독립 40주년을 맞아 2006년 10월에 제정된 국기입니다. 레소토의 위치는 아프리카 남단에 있으며 국경의 주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날로로만 둘려 쌓여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3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39위이며 이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합니다. 레소토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44위이며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 240만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레소토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5억 달러 이는 세계 157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동티모르 부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 구성은 바소토족이 인구의 대다수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줄류족과 기타 유럽인이 약간 있습니다. 공용어는 레소토와 영어이고 종교는 인구의 80% 정도가 그리스도교이며 그 외에 토착신앙이 있습니다. 레소토의 역사 레소토는 전통적인 바소토족의 부족 왕국이었지만 현재 국토의 왕국을 세운 것은 1818년에 추장 모세세가 여러 부족을 통일한 때였습니다. 그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북진한 보호인들의 침략으로 위험에 빠진 레소토는 영국에 보호를 요청하고 1868년에 영국의 보호령 바스톨란드가 됩니다. 1870년 모세세 왕이 사망한 후 바스톨란드는 K4 식민지에 편입되었으나 바소토족의 강한 저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을 구성한 남아프리카 정부는 바스톨란드에 여러 차례 병합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영국 역시 바스톨란드의 자치를 강화하여 1959년에는 헌법으로 의회를 창설, 국민당을 비롯하여 몇 개의 정당도 결성했습니다. 1966년 10월 새로운 총리인 레하부와 조나단 아래 국명을 레소토 왕국이라 정하고 영국 연방 내 자치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세 2세가 이끄는 야당이 독립의안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레소토 왕국의 전국은 불안정했습니다. 1970년 1월에 치른 총선거 결과 조나단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이 야당이었던 바스토 의회당에 참패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단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데 이어 국왕 모세세 2세를 네덜란드로 추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1986년 1월, 레한냐 소장은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조나단 정부를 전복시키고 군사평의회를 구성하여 레소토를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991년, 대령 앨리스 라마에마가 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1993년 3월 23년 만에 실시된 총선에서 바스토 의회당이 국회 65석을 전부 차지하는 압승으로 모켈레 총리가 이끄는 정권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다수 야당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군부의 쿠데타 시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소토는 입헌군 유죄로 1993년 제정된 헌법에 의해 원수는 국왕, 행정부의장은 총리입니다. 현 국왕은 모셔셔의 2세의 아들인 레치의 3세이며,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 33명 중 22명은 대추장, 11명은 국왕이 임명합니다. 하원인 국민의회는 120명의 의원이 5년마다 선거로 선출됩니다. 레소토는 국정 전반을 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왕의 정치적 권한은 미약하여 의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치의 3세는 국왕이 된 이후에도, 전원생활을 즐기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소토는 외교적으로 비동맹중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지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레소토의 경제는 산업별 GDP 구성비율에서는 제조업이 50%, 서비스업 40%, 농업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력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5%로,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합니다. 농업은 주로 작업작물을 생산하며, 근래에는 가뭄과 무분별한 방목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하자원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생산, 수출하여 국가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레소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남아공 광산에서 일하는 10만여 명의 광산 노동자의 송금이 최대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업 부진으로 귀국한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실업률이 40%에 육박했으며,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50%에 달했습니다. IMMF는 레소토의 경제개혁을 위해 1,1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레소토는 의류산업과 건설업 분야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레소토의 수출품은 약물을 비롯한 목축 생산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의류와 신발 등의 수출품이 증가하여 미국이나 벨기에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레소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소국으로, 국명은 소토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남아공이라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섬과 같은 레소토와 같이, 세계에서 주위가 한 나라만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산마리노, 바티칸, 레소토 3국뿐이라고 합니다. 레소토의 영토는 남부 아프리카의 지붕이라 불리는 바스트 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80% 이상이 해발 고도가 1800m 이상인 고지대 국가인데요. 특히 최고봉 타바나 엔틀레나냐 산은 해발 3482m로 아프리카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지에는 강수량이 풍부한 편이지만, 서쪽의 저지대에는 매우 건조한 편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5도에서 35도 내외이며, 높은 지형 덕에 1년 내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서늘한 편입니다. 특히 고지대는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으며,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레소토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문맥률이 18.7%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문맥률이 낮은 편입니다. 레소토 정부가 국가 예산의 12%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들의 취약률도 매우 높은 편이며, 고등교육기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레소토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나 공공복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탓인데요. 특히 레소토는 현재 전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가장 많고, 에이즈 환자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레소토에서는 특이한 가혹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레소토의 전통 가혹은, 오두막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큰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지피나 갈대풀과 같은 식물들을 엮어 만든 지붕을 얹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 들어서는 물결 모양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온지대에 가면 이러한 전통 가혹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소토 담요는 레소토 왕국 초창기부터 즐겨입는 의복이었습니다. 19세기 무렵, 모셰쉐 왕은 한 영국인에게 담요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이후로 레소토 왕국에서 담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소토족들은 가축의 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입고 생활했었는데, 1860년대 이후로 레소토 국내에서도 바소토 담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대체 의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튼튼하면서도 다양한 색상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바소토 담요는, 그 후로 국민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영화 블랙팬서에 등장한 배우들이 입고 나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소토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독립왕국 레소토의 초대 국왕인 모셰세 2세가 있습니다. 현재 레소토의 국왕으로 지내고 있는 레치의 3세의 아버지이기도 한 모셰세 2세는, 1938년 태생으로 성장기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유학했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60년 바스토란트 최고 수장에 올랐으며, 바스토란트가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자, 독립왕국의 초대 국왕인 모셰세 2세가 되었습니다. 모셰세 2세는 당시 득세였던 전통 추장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에 반대했고, 아프리카 전 지역에 걸친 자유운동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인해, 실제적 권력을 지녔던 총리에게 견제를 받게 되고, 몇 차례 감금을 당한 뒤, 1970년 국가에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모셰세 2세는, 망명활동을 하면서도, 아프리카 자유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며,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 초청,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후, 16년이 지나, 레소토의 육군 소장 레안냐가 쿠데타를 성공한 후, 모셰세 2세는 정치에 기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레소토 정부는, 모셰세 2세의 행보를 좋지 않게 생각했고, 또다시 국가에서 추방해버리는데요. 5년이 흐른 1991년, 천신망고 끝에 다시 레소토로 돌아온 모셰세 2세는, 마침내 아들인 레치의 3세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국왕으로 보기하지만, 1년 뒤인 57세의 나이에, 불운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며, 레치의 3세가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로완다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로완다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으며, 수도는 키갈리입니다. 로완다의 국기는, 위로부터 파랑, 노랑, 연두가 2대 1대 1의 비율로 배치되어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24개 햇살을 지닌 태양이 있습니다. 파랑은 사랑과 평화를, 노랑은 경제발전, 연두는 국민의 힘과 번영을 이루자는 희망을 의미하며, 태양은 국민을 계몽하는 빛을 상징합니다. 로완다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은 부른디 탄자니아와, 북쪽은 우간다, 서쪽은 콩고 민주공학국과 접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2만6천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46이며, 이는 경기도 면적 1만2천제곱킬로미터의 약 2배 정도 크기입니다. 로완다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76위이며, 이는 경기도 인구 1,300만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로완다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90억 달러, 이는 세계 135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베넨과 콩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종 구성은 후투족이 85%, 투치족 14%, 그 외에 투하족이 소수 있습니다. 언어는 키냐 로완다어와 프랑스어 영어가 사용되며,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제림교, 이슬람교 등을 믿습니다. 로완다의 역사입니다. 거의 1만 년 전 피그미족인 투하족이 로완다에 정착했으며, 14세기경 북방에서 이주해온 투치족이 주변의 반투족을 병합하여 여러 왕국을 세웠습니다. 로완더 왕국은 19세기 말, 브룬디, 탄자니아와 함께 독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려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19년부터 벨기에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식민 통치를 위해 소수인 투치족을 관리 지배층으로 선택해 특혜를 주고, 다수인 후투족에게는 가혹한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식민정책은 점차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는 브룬디와 합병되어 벨기에의 신탁 통치령으로 바뀌었는데요, 3년 뒤에는 브룬디와 분리되어 신탁 통치하에 로안다 왕국이 세워졌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고, 1962년 7월 벨기에의 승인을 받고 최초로 로안다 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카리반다 대통령은 투치족 탄압 정책을 펼쳤고, 1965년 이후로 쿠투족의 일당 독재 국가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로 수년에 걸쳐 수천명의 투치족이 학살되었고, 30만명에 달하는 투치족 국민들이 해외로 추방당했습니다.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베날 하벼리마나 대통령 역시 투치족에게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자, 해외로 망명한 로안다인들은 폴 카가메를 중심으로 로안다의 애국전선을 결성하고, 1990년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1993년 아루샤 조약으로 평화롭게 내전이 종결되는 듯 했지만, 이듬해 4월 하벼리마나 대통령이 탑승했던 비행기가 피격당해 대통령이 사망하자, 이후 3개월간 로안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통령 피격에 대한 복수로 후투계 강경판은 3개월에 걸쳐 80만명에 달하는 투치족 및 온건 후투족을 학살하였습니다. 나치의 유엔 학살 이후 가장 끔찍한 인종 학살로 일컬어지는 로안다 학살은, 우간다 등의 피신에 있던 투치계의 RPF가 후투 정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1994년 7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후 RPF를 이끈 폴 카가메가 대통령에 집권하면서, 점차 로안다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로안다 공화국은 2003년에 제정된 헌법에 의가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18명의 강렬을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은 국무총리와 장관, 국무장관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로안다의 대통령은 2000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투치족 출신인 폴 카가메입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강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치안을 개선시켜, 로안다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안이 양호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해오며, 군사작전 같은 독재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회제도는 야원제이며, 상원 26석, 하원 80석 등 총 106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로안다의 주요 정당으로는, 투치족의 로안다 애국전선과, 후투족의 민주공화운동, 그 외 군소정당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오랜 내전으로 인해 로안다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카가메 대통령 집권 후에,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국가를 재건하여, 아프리카의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도 경제성장을 연평균 7%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안다는 인구밀도가 높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내륙국인데다, 취업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입니다. 로안다의 주 산물인 커피는 100% 아라비카 품종을 재배하여, 주로 독일,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에서 로안다 커피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안정적인 치안을 바탕으로 항공과 비즈니스 센터 등 경제 인프라를 발전시키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언덕의 땅이라 불리는 로안다는 동부 아프리카 대지구 안에 있으며, 해발고도 1,500m 이상의 고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험한 산악지형이지만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적도에 가까우면서도 고원지여서 연평균 기온이 19도로 낮아 선선한 편이며, 강수량도 풍부합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우기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강한 네오를 동반하기 때문에, 로안다의 번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국토 대부분이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에 종사하지만, 좁은 용토에 산지가 많아 생산성이 낮아 빈곤의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전의 상은으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아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안다는 고릴라 대국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9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마운틴 고릴라 중 300마리가 로안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로안다에서는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곳곳에 고릴라 동상을 세우거나 고릴라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은 로안다 국민의 삶의 일부라 할 정도인데요, 전통악기인 루룽가이 반주에 맞춰 전통 가요를 부르고, 드럼 오케스트라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는 전통문화가 남아있습니다. 로안다의 농촌 지역에서는 도자기와 바구니 공예와 같은 수공예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로안다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폴 루스의 사박이나가 있습니다. 그는 1994년 영화 호텔 로안다의 실제 주인공으로 로안다 내전 당시 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가운데서 1268명의 목숨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1954년 태생의 폴 루스의 사박이나는 후투족 태생으로 9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으며, 13살이 될 무렵 영어와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23살이 되어 결혼을 한 그는 목사의 꿈을 안고 신학을 공부하다 호텔 경영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스위스와 브리셀에서 경영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후로 여러 호텔에서 경력을 쌓을 루스의 사박이나는, 40살 무렵인 1994년 루안다 키갈리 밀크린스 호텔의 부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루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호텔은 서구의 기자들과 유엔군이 상주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내전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폴 루스의 사박이나는 후투족 군불의 눈을 피해, 1268명의 투취족 난민을 호텔에 100일간 보호하며 세계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연일 죽음의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사비를 모두 털어가며 뇌물공사를 펼쳐, 호텔에서 보호하고 있던 난민들과 함께 겨우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1000명이 넘는 난민을 구해낸 그의 실화은, 영화 호텔 루안다로 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폴은 2년 동안 루안다에 머무른 뒤, 벨기에를 거쳐 미국 텍사스로 이주하였고, 2005년 미국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